오늘 본문은 출애극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나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출애극기 17장에서 보면 르비딤에서 두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인데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급의 종살이를 하였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들의 고통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곤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곤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곤염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극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그들의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론을 모세형 아론을 동력자로 세우셔서 애급 땅에 열 가지 재앙을 퍼부셔요. 애급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딱 구별하여 죽어서 애급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열 가지 재앙을 퍼부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 애급 군대를 수정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또한 만나를 또한 40년 동안 먹여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듬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때는 더욱 과격해져서 모세와 다투어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돌질하여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만나를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7협의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는 강구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을 탁 탁 쳐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 주신 거예요. 반석을 탁 탁 치니까 물이 칼칼 쏟아져가지고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먹여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미디메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아니에요. 장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작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자입니다. 장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허리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는데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해요. 장세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뱃속에 나오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한 마귀의 자녀 영생어들자 영벌의 절자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택한 받지 못한 자여 버림받은 자여 미워함을 받는 자여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이 아말렉이 어떻게 싸움을 걸어왔는가 하면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광야 생활로 피곤하여서 지쳐있는 뒤떨어져있는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노인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마랄지어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는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첫째는 요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때는 10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요수아는 출협기 33장 11절에서 보면 그 수종자래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수아는 말이에요 광려 40명길 동안 철저하게 모세에게 순종했던 자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건 곧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려 40명길에서 말해요. 백성들은 말해요. 원망 불평하는데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했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자들 출입한 후에 세음을 했어요. 60만 3550명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원망 불평했던 자들 멍저리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 부모들도 다 광려에서 멸망의 형부를 받습니다. 왜? 이들이 말로 원망했거든요. 우리가 애급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려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려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처자식은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숙의 1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원망 불평 대적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요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르면 싸움에 나갈 자를 택하여야 합니다. 훈련받은 자 또한 권장한 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를 택하여야겠죠. 우리 성림께에도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장서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전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들 교사 또한 성가대원 등등등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히 하고 또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을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대의 몸을 세우려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히 하고 성도들을 봉사하게 한대 여러분 그리스대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데 여러분 이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말이에요 믿음의 불량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오직 예수 글쓸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가 행복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듣는 것이 일이야 듣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으니 믿음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시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시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행복자가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즉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구약도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야. 행복자의 이런 자가 의롭담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여겨주셨어요. 신약에서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이런 행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런 행복자가 되면 이때부터는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갈 줄 믿습니다. 호린더 전소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불량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우수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세는 참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신이 세운 지도자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르미로 심판을 자취한대.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악한 자를 쫓아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외식을 해. 그래서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화이슬 찐저 소경된 인도자요. 하면서 화이슬 찐저를 말이에요. 일곱 번이나 외치셔요. 그리고 뱀드라 독사 이 새끼드라. 이렇게 욕까지 하고 있어요. 악한 지도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세우기는 하나님께 세우세요. 바로 왕을 강팍 강팍 강팍의 독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모세를 국룰의 독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그로스로 쓰임받고 있는가 악한 그로스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살펴.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악한 그로스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래요. 그래서 출협기 16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원망하며 대적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냥 싹 쓸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 회개하면 사는데. 그래서 이 회개가 참 중요해요. 회개하고 악한 기회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데 회개치 못한 거야. 여러분 민숙이 12장에서 보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누나 미리암과 아론 형이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그 비방이 영적인 대적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영적 대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대요. 온유한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집에 충성된 자요. 모세는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본 자.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말하는 자. 선지자. 대면하여서 말하는 선지자.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등병에 걸려요. 이때에 아론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모세에게 와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우미한 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니까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미리암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중요해. 민식의 16장에서도 말이에요. 고라와 다당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250인이 말이에요. 하남의 택한 받은 자, 유명한 자, 족장들의 민족 지도자들이 다 일어났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세의 집나 지도다. 네가 왕이 되느냐, 네가 제사장이냐 하면서 분세의 집나 지도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분세의 집나 지도다 이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딱 쓰셔가지고 땅을 딱 갈라가지고 고라에 속한 자들 딱 다 삼켜가지고 쓰니 딱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 이전에 고라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나와라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이때 고라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어.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 그런데 불이 나와가지고 250인도 아끼지 않고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택한 받은 자요. 유명한 자요. 족장들이에요. 그들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 불평, 대적의 신은 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순종의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9절에서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했어요.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증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겠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실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던 그 지팡이거든. 그 막대기예요. 보잘것 없는 막대기야. 여러분, 이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니까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안 돼.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 의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정의 도구로, 의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늙었는데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릅을 받았어요. 그때 성신을 받은 거야. 아론은 83세에 부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각자 부르는 시간이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요. 기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 여러분, 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14절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에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거야, 여러분. 장세기, 추렉기,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 5경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귀에 에워 들리라. 왜냐하면 여호수와 같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찾을 못하면 내가 승리했어. 아말렉이의 전쟁에서 내가 이겼어. 이럴까 봐 이렇게 여호수와의 귀에 에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망하여 전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을 도망하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말렉을 멸하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6절 가로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에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이기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에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거예요.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우리나라예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데요. 그 시기를 몰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종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대홍수가 터진 후에 이북에서 쳐들어온 거. 미사일을 어느 나라에서 이북에서 미사일 먼저 던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일본이 던질지 중국이 던질지 러시아가 던질지 팍 다른 나라에서 던지는데 공중파괴가 되더라고. 그때도 이북에서 쳐들어와. 두 가지 모양으로. 도망은 갈 곳이 없어. 기도하자. 엄마 따라서 기도해. 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우수와의 일행의 손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고 한 것은 전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보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희승야 왕이 말이에요. 아수로 왕이 여우와의 이름을 회방해 그 편지를 갖고 성전에 나와서 딱 편지를 펴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 사이에 적군을 18만 5천명을 한 사자를 보내셔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싹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의 전에도 40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세 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항상 기도하셨어. 습관적으로.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씩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문제를 당했을 때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아내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아내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 성령도 주신대요.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까지도 주신대.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대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참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림이 와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0편 107편에서 보면은 여러분 눈을 증가해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왁께 부르시며 그 고통에서 건져내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왁께 부르시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네 구원하여 주시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왁께 부르시며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시며 강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주신대 그 고통에서 건져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줘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나 짐이 무거운 거야.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었기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도를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소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가 아무리 능력의 종일지라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팔을 올리고 있으면 한참 올리고 있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참 피곤한 줄 몰랐어요. 우리 장노님이 저에게 황소 황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피곤을 느껴. 일 많이 하면 피곤하더라고 피곤해. 내 입에서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팔을 오래 들고 있으면 피곤해. 우리가 떡하던 인간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은 갈레베의 아들이에요. 이 아론과 훌이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때문에 모세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러니까 양쪽에서 돌을 갖다가 딱 모세의 엉덩이 밑에다가 놓고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였지만 여기서 보면 협력하였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협력자들을 붙여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끊임없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한쪽에서 양쪽에서 붙잡아 줬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파울이 노바 감옥수에 있으면서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듣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보험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자 했어요. 이 대적자들은 멸망의 빈거래 멸망의 증표 또한 대적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구원의 빈거 구원의 증표래요.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 이것이 또 하나님 손에서 나왔대 하나님께로 나왔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읽고서 끝내겠어요. 빌리포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보금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멸망의 증표라는 거야. 대적하는 자는 너희에게는 대적을 받는 핍박을 받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증표요. 구원받았다는 증표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멸망, 영생, 영벌, 복과 저주 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여러분은 다 복을 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협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자가 되어서 대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한 몫을 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